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2차를 확인을 하시고서 합격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결과를 확인하시고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 그게 역시 문제였나 아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다니 내가 정말 능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굉장히 좀 비참하고 슬프고 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불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셨을 테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차는 두 번을 실패를 했었지만 2차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차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임고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1차를 통과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2차가 1.5배수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배수고요 그래서 거의 절반은 무조건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 절반이 왜 하필 내가 됐을까 혹은 그 0.5배수가 왜 내가 됐을까 이 0.1점 차이로 혹은 0.2점 차이 뭐 1점 차이로 내가 왜 떨어져야 됐을까라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털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후배도 저랑 같이 1차 붙어서 스터디를 해서 이제 2차를 봤던 친구도 정말 간발의 차로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 후배 친구들은 다 붙었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아마 충격이 엄청 컸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강원도에서 뽑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붙고 그 다음에 2차까지도 붙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1차에서 붙어서 2차를 준비를 해본 경험은 정말 되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흔들리고 괴롭고 아프실 텐데 이거를 억지로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거나 아니면 혼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아프다 하소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알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실패를 경험을 해봐야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을 해봐야지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사가 됐을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들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는 좀 더 보다 나은 보다 소중한 교직 생활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위로를 너무 길게도 못 드리겠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시 또 오잖아요 내가 공부를 다시 할까? 하지 말까? 기간제를 알아볼까? 알아보지 말까?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할까? 그렇지 말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한번 어쨌든 공부 계획은 잡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공부까지의 써클이 내 몸 패턴이랑 내 생활 패턴이 다시 돌아가는 데는 정말 최소 1, 2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공부 계획을 잡아놔도 11월달처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3, 4월 동안 이제 충분히 내가 익숙해지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집중독을 키우면서 거의 100일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거면 빠르게 시작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지금 시기가 이제 기간제가 나오는 시기예요 3월 전까지요 휴직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3월달에도 기간제가 나와요 그래서 각 원하시는 시교육청, 도교육청에다가 인력풀을 등록을 하셔서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직접 과사에 연락을 해서 기간제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공고가 떴을 때 직접 지원을 해보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공부를 다시 준비하게 되신다면은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월달이면 쉬시라고 하겠는데 이제 2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임용고시라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내가 결국에는 뭘 하든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학원을 가든 아니면은 주부로 살든 아니면 프리랜서로 살든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한 나는 항상 임용고시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항상 TO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를 할까 말까를 평생 동안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민을 그냥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냥 어차피 내가 결혼해서도 이 고민을 할 거 그냥 지금 공부하자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수생분들, 재수생분들, 삼수 그 다음에 N수생분들, 장수생분들 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행복한 일, 아픈 일보다는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댓글로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냐 궁금하신 점들 좀 물어봐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댓글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